5일 빌리프랩 측은 아일리트 공식 위버스를 통해 안녕하세요 빌리프랩입니다 당사 소속 아일리트 1 it 25인 체제로 데뷔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라고 알렸다 소속사 측은 당사와 영서는 향후 활동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전속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며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상호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내린 결정으로 억측과 오해는 상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당부했다 또한 빌리프랩 측은 당사는 영서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빌리프랩은 아일리트 노인 체제로 데뷔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아일리트의 데뷔와 향후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끝맺었다 아릴리트는 지난 9월 종영한 jtbc 아르넥스트를 통해 탄생한 그룹이며 당초 유나 민주 모카 영서 원희 이로아 등 총 6인조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영서가 데뷔 전 빌리프랩과의 전속계약을 종료함에 따라 5인조로 데뷔할 예정이다 앞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베버만스터 의 아연 역시 데뷔 직전 건강상 이유로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 다만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1일 베이비몬스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연이가 언제 돌아올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 추후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아연의 합류 가능성을 언급했다 탑스탄 우즈 마칭표 톱스타 뉴스 정은영 기자 리포터의 탑스탄우즈.co.kr